안녕하세요. 놀꾸야 채널입니다. 틀린 그림 찾기를 해볼거에요. 20초동안 다른 부분을 찾아주세요. 각 그림 마다 3군데 다른 곳이 있어요. 총 5문제를 준비했어요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려요. 첫번째 문제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시간이 다 되었어요. 정답을 알아볼게요. 두번째 문제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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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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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문제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참 잘했어요.